근데 치과자 아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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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어 살까 뭐야 나왔어 어? 똑똑 여긴 어디? 갑자기 로딩을 하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진짜 이것도 자 그럼 이쪽은 아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는거구나 좋았어 아 진짜 너무하다 좌 알아 할 수 있어 난 우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 어려운 것 다 헤쳐나가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빠져나가든 이기도 모두 보겠지 아... 아... 기친다 어? 지금 나 매우 심각하게 지쳤어 지치고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어... 나 분명 지금 이제 나 한 3시간이란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만 밖에 안 지났어 죽을 것 같아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여기도 길이 있네 잠깐만 그냥 반대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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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뭐하는 동네야 못들어가? 잠겨있는 곳이네 왜? 에이 무슨소리 이게 무슨소리? 아 이게 전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저기에 저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돼 아까 갔던 걸로 곳으로 가봐야겠어 으이구 으이구 제발 자 우리 끝날 때 됐다 이제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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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자 이거야 그래 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뿅 으이구 세상에 내가 게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던 날 바라던 날이 올 줄이야 제발 빨리 좀 끝나라 진짜 게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게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제발 뭐하니 야만 아아아아 이거 설마 안돼 여기서 댄스 댄스 레볼루션은 아아 잠깐 이거 뭐야 뭐하니 아아 아아.. 내 건전한 방송에서 무슨 짓이야 근데 이제 건전하지 않을 거 같애 자 아직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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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뭐 나오지마 나오지마 여러분 먹고 살기가 이렇게 참 힘드네요 아휴 어휴 차라리 진짜 내가 놀라는 척 했으면 좋겠어 뭐야 또 이래 아 저놈이 다시 전력을 올려놨어 다시 돌아가 봐야겠는데 아 차라리 내가 진짜 어거지로 놀라는 거였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싫다 싫어 메인운신 목사님 별풍선은 좋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하 가버리앗 다시 가봐야겠는데 어? 어? 여기 떠네 어디갔어 붙잡악 으웨엑 으앗 으아아앗 아잇 어어 퍼컷을 어쩔 수 없지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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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맞아줄 수 있어 아아 괜찮아 내 턱은 강하니까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들어간다 이거 이거 이거겠지? 이거겠지? 그렇지 문 닫고 임마 오지마 이 새끼야 아니 야야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아휴 나 좀 살려주세요 아휴 열고 들어오면 어떡해 문 닫자 뿅 노래는 끝났지만 열고 들어왔어 자연스럽게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좋아 가보자 자 계속해서 이동해봅니다 저는 훌륭한 생존 점검하기 때문에 야 또 월라이더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뛰고 보자 뭐든아 뛰고 보는거야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뛰고 봐야지 나 너 살아야 되니까 어우야 배터리 내 생명줄 나의 꿈과 같은 배터리 띨로리 이번엔 수중인가? 어 어어어 어어어 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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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것들 제발 디에잇이 좀 끝내주세요 레드베더 형님들아 제작사 형님들아 많이 했어요 이제 제발 끝나라 빨리 너무 길다 너무 길어 너무 길다 제발 하 제발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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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은데 원래 이러면은 어쨌든 들어왔어요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왠지 막판에 또 월라이어 얘도 월라이더한테 털릴 것 같은 그런 일은 들어 어휴 여기 탈출한 길 맞지? 좋아 알았어 내가 점프점프 레볼루션 점프점프 레볼루션 해줄게 좋았어 이거 그거 영재로 워시게 가면 갔다 영재로 워시게 가면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빠져나가는 아이 그 길 막판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런데 어휴 정말 그 그 근데 왜 굳이 이런거까지 올라온거야 근데 왜 굳이 이런거까지 올라온거야 지지폭스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 아하하 가버렷 저희 살인사육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 어 이번엔 여기야? 아 여기로 점프점프? 좋았어 내 실력을 보여주지 점프점프 레볼루션 .... 아 떨어지지마 제발 제발 안 돼 플레이타임 늘어나면 돼 더이상 늘어나면 안 돼 더이상은 안 돼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안 돼 플레이타임이 늘어나면 어어 제발 어 뭐야 아니 드디어 이 남탄 게임에 여자가 나오는건가 드디어 드디어 믿을수 없는 남탄 게임에 여성의 향기가 문이 열리네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오늘부터 그대 침대도 있어 어 침대도 준대여 있는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저게 아니었네 이쪽으로 따로 나가는 길이 없고 아 나 배터리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가자 돌아가자 너무 목 아프다 이번엔 또 이제 또 한 시칼든 할매가 쫓아올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그래 이 게임이 진짜 이 남탄 게임이 여자가 나올 리가 없어 크리처 목소리겠지 저 여러분들 하던 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BJ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해쳐지금 내가 죽는다구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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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머리 두개 달린 막 그런거 아니야 샴 쌍둥이처럼 막 연결이 되어있다거나 자막이고 뭐고 저 영어 못해요 번역에서 해야되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한글 펼치 나오겠죠 자 이곳으로 한 번 들어가보자 자 이곳으로 한 번 들어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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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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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왜 왜 왜왜왜 왜왜왜 그러세요 저..저.. 이러지 마세요 어우 진짱 왜 여기 숨어야되지 내가 근데 왜 갑자기 숨이 거칠어져 하.. 오우 그레이트 제발 어우 잠깐만 아.. 얘 또 살아있진 않겠지 그냥 시체지 뭔 또 노트레 와이스맨 백인사이드 라이크 더 하덜 아이 트라이 투 더 이스케이프 딥 아이 겟 뭐 개소리야 아저씨 다시 안일어나지 좋아 그럼 됐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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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그쪽인가.. 그쪽인가? 잠깐 으아아아아아앜 으아앜 액 에... 아... 어... 어....그레이트 아랫니... 전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오옹 음! 또 sewing 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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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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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달 못 잡으려고 산다리야 혹시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파일이 있네요 배터리가 아니라 정신없어 동대나 여자 목소리라는데 못 봤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게 진짜 포인트가 이거 좀 갈아끼우려거라 이거 배터리 좀 뭐 아끼려고 끌면은 막 키워나오고 이 지랄이니까 미쳐버리겠다 진짜 더 짜증나 아 왜 자꾸 플레이 타임 늘어나세요 왜그러세요 잠겼어 아 제발 나 좀 그냥 보내주세요 선생님 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전 전 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자에요 하지만 그래도 니들은 싫어 니들은 싫단 말이에요 인연들아 어 자 어우 여기가 배터리 자 이거 타고 올라가야겠다 그 느낌이 왜왜왜 왜 아이고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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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저씨 좋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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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클라스가 있어요 굉장히 깜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게임 꽤 있었다구요 니들의 배턴은 이미 파악했어 자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돼 이제 저 이메일까 시린 아 근데 내려오니까 더 불안하다 아이쒸 으으윽 시 시 시 이거부터 다 바꿔 시 네 포함되 꺼낼꺼야 아이고 이거 뭐야 아 설마 아이유 좀 위험 위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험하다 아이고 위위험해 저 갈게요 asmetro 자 막 가까이 클로즈업할 수 없던 없는 점이요 어휴 없는..어..어..없는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직접 게임플레이하면서 해보세요 어휴 깜짝이야 길도..아..예..무슨소리야.. 후우... 허아.. 어...산 넘어 산다 야 진짜 디에이씨가 분편못집은 않아요 미쳐버릴 것갓에 지금 내가 그래서 왜 분편못집 않은 거야 제발 좀 끊П어넣말이야 아아악 왜왜왜 야 문 열어 열금 열고 말금 봐라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어 어쩌란거야 어잉?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 왜왜 나가지도 못하게 해놨어 아 아 아 아 숨도 못 silver θ 자 그럼 여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거지? 이쪽이다!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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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뭐야 여기가 아까 나온덴가? 참겼어 자 닫고 닫고 뭐지? 계속 돌아가는거 같은데 설마 이쪽인가? 아니 이쪽도 참겼잖아 제발 제발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닫고 다닫고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괜찮아요 저는 훌륭한 아이의 명 아 이거 생존 전부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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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할수 있어요 야 밀어라 빨리 여긴 나가야된다 야 야 미친 야 왜 자동으로 나 뭘 이 워치야 난 싫어 짜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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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닫고 괜찮다고 괜찮아 그래 손가락짜리는것보다 훨씬 낫지 이게 뭐야 왜 올라가 올라가 왜 올라가 이쪽으로 갈거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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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러지마아 이제 다리까지 다쳤어 아아 시작 이러면 도망치기도 힘들잖아 미쳐버리겠네 나무굿 나무굿 죽으라는건가 나무굿 나무굿